아, 수고를 잃는 건 아니고 뭐라고? 전에, 전에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 표현이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아, 이렇게 멍붙지깍도 없다고 했네요. 아, 근데 그게 소중하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멍무식이 뭐예요? 들은 얘기는 무식하다는 얘기였잖아요. 아니, 그게 알았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또 들었던 얘기만 얘기해 주세요. 내 귀에 들렸던 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 없는데. 아, 그럼. 이야, 멋있네. 멋있네. 경제 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렇게 무식할 수 없다. 이게 순진해 보이시는 이미지인데 이게 꾸민 듯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아니, 좀 약간 무식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소문이 뭡니까? 당황은 안 하네. 아니, 저도 많이 듣는 얘기였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근데 아는 게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됐네, 자기도 알고 있네요. 되게 순박한가봐요.